딴따따따따 그 할머니 발사친데? 그림이 어떻게 아픈데? 할머니 아예 안돼? 아이고 이제 잠이 왔어요 얘가 배가 불러가지고 잠이 왔어요 지금 누나가 성장공부 다 해줬어요 그림공부를 네 하담 그림공부 언제에요 누나 하담아요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아까 음악공부 했어요 그림공부 이제는 이 종이 그림 여기 그림 그리세요 예예예 예예예 그림 그리세요 이제 여기 그림 그리세요 이제 그림시간이에요 네 그림시간 누나 저기 크레용 더 주세요 색깔 아이고 좋아요 미술시간 나 좋아해요 아이고 미술시간 미술시간 좋다 이제는 거에요 네 알았어요 미술시간이에요 빨리 해주세요 네 아이고 더 꺼내지 말고요 네 아이고 그건 산수시간이네 갖고 오세요 산수도 산수시간이네 1 2 3 4 1 2 3 4 1 2 3 4 네 거기다 내려놓으세요 올리면 애기가 다치니까 그냥 바닥에 아니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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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두세요 네 미술 그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치니까 옳지 이렇게 해도 돼요 옳지 그럼 안전해요 이제 산수시간 하나 둘 셋 넷 하세요 덤덤이 노네 네 덤덤이 노네 오케이 прямо 간다 너무